되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붙들라 되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아버지 사울과 또 친구 다위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모반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르지도 못하고 또 다위과 함께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죽기도 아버지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으면서 다윗을 그리면서 죽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항상 다윗을 변호하다가 또 우리 본문 보세요 창에 찔려 죽을 위기까지 차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리는 갈등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누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나단이 뭐 힘들었겠냐고 왕자인데 도망다니는 다윗이 힘들었지 물론 외적인 부분에 놓고야 볼 때 다윗이 힘들었겠지만 종합적으로 심정적인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요나단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평안이었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평생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인생은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갈등이 있고 또 뭐 가정과 직장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교를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매 순간마다 갈등이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떠나게 될 네팔 성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교를 못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인가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등 계속 오니까 요나단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면 직장의 논리가 있고 교회하면 또 교회에 크리스찬의 논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두세 개가 아니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두세 개 같이 보입니다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넘버 투거든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잘하면 당연한 거고요 못하면 굉장히 욕먹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힘든 거죠 축구를 친다 그러면 수비수죠 잘하면 당연한 거고요 못하면 쟤 때문에 졌다 뭐 이러는 게 그런 축구의 수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 때 공격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매순간마다 갈등하면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음지에서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자막해 주는 거예요 자막 여러분 자막은 예술인 거 아시죠 자막에 한 번 화면에 몇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게 센스 없는 사람이 하면요 미쳐요 꽉 채워가지고 먹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찬양 망치거나 또 한 주씩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이 없거나 이게 원래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직전 0.05초 사이에 딱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조금만 틀려도 짜증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우리 되게 자막 잘하는 편입니다 거의 예술가예요 드럼 치는 박자 감량보다 더 리듬감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게 자막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막 잘할 때 누가 칭찬해 줘요? 지금 한번 칭찬해 줄까요?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못할 때만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잘할 땐 다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막도 실수할 때 입력을 할 때 실수했던 얘기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막 실수 아니 99.99% 다 잘했을 건데 자막 실수했던 것들은 기억에 되게 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걸 어떤 사람이 잘못했대요 위아래니까 누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왕, 예수는 주를 예수는 왕, 예수는 중이라고 했대죠 그래서 기독교의 불교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지난번 우리 찬양할 때도 불렀잖아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상해지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또 그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낙위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18금에 해당되는 건데 목마른 사슴 있잖아요 신의 물을 찾아 할 때 목마른 가슴 신의 물을 찾아 이래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잘할 때는 문제없는데 잘못한 거 한 번씩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뇌리에 박여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실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남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마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갈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도 않는 인생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는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었던가 답은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등이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그걸 믿으면 세상이 하나겠죠 우리 세상이 여러 개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세상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세상도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냐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분노 체험도 하고 시기 체험도 하고 평안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쳐다보지 않으면 사람 쳐다보면 세상 쳐다보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율법사가 서기관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율법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제세장 만나면 제세장 논리로 살고요 로마 사람 만나면 로마 사람 논리로 살고 부자 만나면 부자 논리로 살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개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죠?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은 12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예수님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 맑게 알아듣죠 너는 마음을 다가고 목숨을 다가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건 질책이에요 너 서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니? 너 지금 복잡하잖아 뭐 이렇게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우리도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휩쓸려가는 거라고요 서기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면 세계도 하나잖아 그런데 뭐가 복잡하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도요 굉장히 복잡한 거 있었는데 이 복잡한 거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글 쓰는 작가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가인데 자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 쓰는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시간을 많이 줘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을 때 오히려 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글쓰게 만들 때 첫 번째 줄을 먼저 준대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한다 이런 글을 하나 준대요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하나 주놓으면 첫 줄만 주놓으면 그다음부터 글이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왕따시킨 사람 나에게 험담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하지 하면서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한 줄도 못 쓰던 사람이 나는 용서한다 한 줄 딱 시작해 놓으니까 막 주르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한 줄 던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글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는 게 쭉 나오는 거라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작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술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예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될 소질이 원래 어렸을 때 다 있었는데 못된 이유가 뭐예요?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1등했던 그림 실력이 있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정말 그랬어요 얼떨결에 전국에서 1등 이건 피카소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술가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막 찾아냈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그래서 예술가가 못된 거예요 화가가 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되는 사람을 보면 돼야만은 단 한 가지 이유를 붙두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뭘 보이냐면 안 되는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돼야 될 이유 하나를 보는 거예요 조나단은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바라보니까 잘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분 주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되죠 다윗은 죽이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건 막아야 돼요 자기는 다윗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라도 자기 후손들과 다윗의 후손 사이에 언약의 체계를 해야 돼요 지금 요나단과 같이 하는 행동이 이게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인품이 고묘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라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살아도 요나같이 살게 될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나면 평생의 갈등입니다 헷갈리는 거 하나님 안부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쳐다보죠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데 가짜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가짜는 두려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세상에 경우의 수는 너무 많으니까 가짜는 힘든 거예요 여기 혹시 학력 가짜로 말하신 분 있습니까 가짜 학력인 분들은요 학력 얘기만 하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가짜 실력인 사람 있죠 실력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 있죠 일본은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은 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일본 사람 만나면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한국이 괜히 가난했거든요 판자집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 말레이시아 성교 같은 데 갔을 때 난민촌 같은 거 수중마을 같은 데 보면 저런 데가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청계천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판자집이 그런 거였거든요 자세히 보면 안에 다 들여다보이고 그게 우리 삶이었는데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애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부자집 앞에 머무르고 있다가 마치 부자집 자녀 있냐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게 나중에 알려지게 돼서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가짜거든요 가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닌 가짜로 살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요즘은 SNS 시대 아닙니까 점점 가짜로 살기가 참 쉬워지죠 두 가지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꾸만 드러내려 그래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데 가고 특별히 여자분들 해외 여행 가면 일일이 다 찍고 먹으면 먹기 전에 다 찍고 옆에 그릇까지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자기 각도 예쁠 때 찍고 좋아 보이지 않는 건 다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나죠 있는 그대로 내가 아니라 계산된 나예요 계산된 나는 가짜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이렇게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그러면 알아요 10분 안에 나오는 건 진짜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못 나오는 사람들 있죠 얼굴이 화장 다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거 가짜잖아요 그게 뭐 진짜예요 단면이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가짜로 살 땐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전화 오는 거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진짜일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다 진짜거든요 진짜가 되면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요 다 예뻐세요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사후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교회 와서도 옆 사람 쳐다보고 뭔가 그 사람들이 시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인세인이 심플 미치듯이 심플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흐름이 정리가 되고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요 사람 너무 인식하고 요즘 비교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꾸 누구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를 안 깨우지는 엄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 내가 있고요 더 자고 싶은 나가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나 더 자야지 하는 나 밤에도요 그만 먹어야지 하는 나가 있고 더 먹어야지 하는 나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둘 다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나가 있고 용서하는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은 나가 있고요 그 자리에 성실하게 계속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사도발도 로마스 7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둘이 있다고 로마스 7장 21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내 맘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대요 옳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로마스 7장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대정 얘기를 안 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얘기를 안 해요 내 얘기를 한다고 내 안에 두 내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나단은 외부와 갈등을 하지 않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해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보통의 사람들 자녀 못 키워요 처녀 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장 인생을 사는 애들 어쩌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도저히 애 못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키우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냐면 사랑을 부어줘요 모성애라는 사랑 모성애를 부어주면요 그런 막간의 인생이 애를 키워요 자기 잘 거 안 자고 애를 키운다니까요 우리 남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형제 하나 보니까 늙어맣게 애를 하나 임신했어요 지가 임신한 게 아니라 부인이 임신했는데 저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했더니 애기 사진이래 1cm래 그래서 자기를 닮았대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랬지 아니 무슨 덩어리 하나인데 뭘 닮아 담기는 뭐가 보인대 보이긴 뭐 점이에요 점 그리고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울어요 뭘 보고 우냐면 아기 심장소리를 주면 또 녹음해 주더라고 그걸 들으면서 들으래 울어 진짜 울어요 눈물이 뚝뚝들으면서 애가 심장이 뛰고 있대 살아있는 애는 다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보호하고 사랑하고 시생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욕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행동은요 주님 바라볼 때 나오는 행동이지 이거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품으로 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이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이건 경험적으로 하는 건데 내 좌표가 보여요 그리고 쪼개져요 좌표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메타디스쿨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대담론 우리는 맨날 좁은 데서 살아요 제가 대표적인 게 옛날에 소설 동의보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동의보감을 보면 거기에 허준이 나오는데 허준은 미찬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꿈은 뭐냐 하면 눈앞에 상중하 세곤으로 돼 있는데 앞부분에는 유이태라는 사람을 만나서 유이태 밑에서 인정받는 거 그 아들보다 더 인정받는 거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고세계예요 유이태가 세계 전체고 유이태가 인정받는 거 조금 더 성장하고 나니까 유이태가 아니라 이제 내의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내의원에 들어가는 거 그게 그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의원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그렇게 묘사가 돼요 우리가 소설 읽으면 거기에 쭉 빨려 들어가요 그다가 내의원에 들어갔어요 내의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단지 아니에요 거기 어이 양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그래서 거기에 또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다시피 여러분들 궁중에서 어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입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도 있고 여러 재상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어이 쪽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좁은 거예요 유이태라는 세계 내의원이라는 세계 그 다음에 어이라는 세계 사실은 되게 작은 건데 거기서 올망졸망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세계가 쭉 올라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에서 내가 전체적인 구도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돼요 영적 좌표를 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만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적 좌표 얘기거든요 가인이 아벨 죽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좌표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쭉 올라가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아프죠 그래서 어찌할 거 그렇게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벼랑 끝에 있네 이거 사망을 향해 나아가네 어찌하지 그래서 발을 동동 굴러요 어찌합니까 그래서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방향에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고 가는 거예요 좌표가 보이니까 큰일을 해버렸구나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허망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나이 50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이상한 계획 세우고 있어요 곧 죽을 건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몇 년 살 건지 자기는 모르죠 저도 대충 맞춰보면 맞거든요 이제 5년 남았네 이분은 한 3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10년 이후 20년 이후 계획을 얘기할 때 보면 천국 계획 세우나 이런 생각을 가려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짧습니다 무지 짧아요 그리고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님 만나면 그게 보인다고요 좌표가 보여요 방향이 보이고 어찌할 거 그래요 그래서 한눈팔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어찌할 거 하면서 쪼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쪼개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옆에 서게 되니까 자기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이 왕이구나 좌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넘버투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세워주는 거구나 사사기가 360년이거든요 360년 동안 혼란기였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이런 인생의 좌표를 모르고 자기도 왕 되겠다가 싸웠으면 사울과 다윗의 싸움 또 다시 요나단과 다윗의 싸움이 계속 벌어졌다 그러면 40년 더 걸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혼란이 지속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좌표를 깨달았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나온 거예요 눈이 필요한 거죠 하나 옆에 이렇게 눈이 열리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빈들에서 다윗 만나요 여러분 빈들은 빈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진실해지는 곳입니다 빈들이 어떤 곳이에요 들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원래 디엘 무디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구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 빌 하이브리스가 책도 썼죠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인가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만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진실과 진실 사이에서 자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서로 아픔이 다윗도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가 아래에서 요나단의 처지를 보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고 요나단도 다윗을 보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느껴지면 성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아버지가 강도 만났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주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 둘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기사에 났던 얘기거든요 그 아픔이 느껴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돕지 우리가 돕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아픔을 느껴요 쪼개지는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하나가 돼요 이 시대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요구만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요구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가슴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가슴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과 자랑의 비교 얘기를 했죠 자랑은 뭐예요? 내가 있는 걸 뻐기는 게 자랑이고 사랑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데 여기 앞에는 돈이 없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면 되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요 상대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포지션이 좀 좋아요 상대는 여약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포지션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를 갖다가 상처 주고 뻐기려고 그러는 거 그게 자랑이라고요 자랑은 망할 거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 두 부부는 저보다 한 4살 어린 사람이에요 싸움만 하면 부인이 남편에게 사타질을 한다는 거예요 나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성적 몇 점이야? 그 자매가 되게 점수 잘다는 거예요 310점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는 290점 20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깡통보다는 잘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형제가 후배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자가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계속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래가 310점을 맞았다는 것 그때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자기한테 하나도 힘이 되지 않죠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남편을 삼켜주고 도와주고 자자들 돕고 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가진 게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피해를 주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힘이 돼야 돼요 어디 다니면서 제발 돈 자랑 좀 하지 말아요 쓰지 않을 거면서 자랑하면 쓰라고요 도와주지도 않는 돈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식 자랑만 하지 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쪼개진 마음을 주시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지는 거예요 형제와 하나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게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이색에 흘러가죠 다이색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이 쪼개지니까 흘러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흘러가서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갈등 속에 살아갔지만 그가 해결했던 길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쪼개짐과 좌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게 지금 이론같이 쉽게 되는 겁니까? 마귀는 뭐 놀고 있나요?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쪽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있거든요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방해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요 믿음이 주제인데 마가복음도 마가복음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하는 게 세 번 나오고요 믿음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세 번 나와요 여섯 번 표현이 나와요 앞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믿음이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세 번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4장 40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거기 보면 풍랑 가운데 막 쫄고 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희 헤매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9장 19절에 가면 귀신 들리는 아들 못 고치는 사건 나오죠 변호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19절에 이렇게 하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없어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먹는 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시고 부활하는 거 못 믿는 제자들을 꾸지는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세 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습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걸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까지 나오셨죠 이 예배까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귀에 방해가 있는지 알아요? 어저께 저녁부터 갈등했던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못 갈 일이 있고 막 어떤 때 방해가 있고 그걸 뚫고 나오신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방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방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워킹하는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감에서 세 가지를 보이는데 첫째는 2장에 나오는 중병 환자가 있는데 네 명의 친구들이 사람 많으니까 지붕 뚫고 내리는 거 나오죠 그때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뭐예요?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그냥 첫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의 믿음이에요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이런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열두의 현료증을 알았던 여인 나오거든요 열두의 현료증이 이게 마감은 5장에 나오는데 이게 마을에 못 들어와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유출병 이거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온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그냥 안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유출병이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 만지지 못하니까 옷자락 만진 거예요 지금 옷자락 신앙이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해요 옷자락이라도 더 나갈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 나 같은 사람은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처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모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교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모든 여건이 다 되면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장애와 난관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한 거라고 해요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 지식이 있잖아요 열이고에서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폭동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BC 62년에 폼페이오스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세금 내지 않겠다고 선동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전을 보면 앞에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뒤에는 가이사 엄마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꼴보기 싫다고 돈 내지 말자 그랬더니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3개 군단 군단이 6천명이거든요 1만 8천명을 끌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갈릴리 수도가 세포리스거든요 세포리스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시브리 말로는 지포리스라고 말하긴 하는데 우리는 세포리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리스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2천 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닥치는 데 잡아가지고 2천명 십자가 매달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공포거든요 지금 6월절 모였을 때도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치안을 잡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모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제일 들으면 분노하는 게 로마거든요 반란 세력이라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따물라고 그러죠 로마 군인은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거죠 여러분 종료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삼생에 입사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호선나 이거는 혁명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다 모였으니까 혁명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왔다가 배단으로 가버리시죠 나 혁명 안 해 그 얘기죠 분위기를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입 닥쳐 우리 다 죽으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는 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뵈는 게 없는 거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도 이거 일종의 장애예요 왕자라는 게 장애고 사울의 아들이라는 게 장애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 됨을 누리고 통해하는 마음 쪼개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거 자꾸만 그런 질을 하면 믿는 사람이 그런 질을 하면 지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남산아 저기 뭐 절로 가라 뭐 울산바위 울산바위가 원래 울산에 있었는데 누가 옹기라고 해서 설악산에 가 있었다며 뭐 자꾸만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 우리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내가 쪼개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그 뜻이에요 하나 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니 하나 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쪼개지는 시간이거든요 말씀 듣고 쪼개지니 얼마나 좋아요 대개 이렇게 바닥에서 고난당하기도 쪼개져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잡한 것이 단순해져요 예배는 단순해요 진짜 주님만 하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평안이 임해요 분위기 나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와서 사람만 보호해요 속상해서 가는 거예요 평화가 다 깨져서 가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요 미스바 아들나무가 다 깎아가면서 사람만 쳐다보고 가면 속이 다 뒤집혀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교제 할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가 보이고 쪼개져요 주님과 하나의 담을 이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두려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의 삶이에요 우리 세상 속의 크리스찬 요나단과 같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웠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야 insane and simple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세를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